가수 겸 배우 김세정이 남다른 재무관리 능력을 밝혀놓은 길을 끌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짠한영 신동엽에는 김세정 이종원 짠한영 EP 66 두 분 키스하셨나요? 키스 얘기로 설렜던 그 밤을 기억할게요. 물결표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신동엽과 게스트들 김세정은 저는 약간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는 의미의 은어가 엄청 심했던 것 같은데 금사빠가 되고 나면 엄청 저도 모르게 끌려다녔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도 모르게 다 해주고 싶고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렇게 빨리 빠져드는 게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조금 알게 된 것 같다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세정은 그거는 좋아하고 있는 내 모습이 좋은 거지. 이 사람이 좋은 게 아닌 거다라며?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해봤더니 없는 것 같은 거다. 그래서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김세정이 이제 조금 현명해지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다라고 말하자 정호철이 제가 듣기로는 돈을 굉장히 현명하게 모으고 있다라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고 김세정은 살짝 당황하며 돈 말이냐 열심히 모으고 있다 라며 웃음 지었다. 이에 신동엽이 이번에 보니까 통장이 9개라던데라며 놀랐고 김세정은 쓸데없는 소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 쓰는 통장, 모으는 통장, 이자 모리 통장, 세금 통장, 혹시 모를 비상금 통장 등 이렇게 나눠놓는 걸 많이 했었다라고 밝혔다. 이를 들은 신동엽은 어머님이 세무쪽 관련된 일을 하신 거냐라고 물었고 김세정은 전에는 그렇게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적고 시골로 내려가셔서 최근에는 새우 장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세정과 이종원은 이너드라마 취하는 로맨스에서 호흡을 맞췄으며 지난 4일 첫 화가 방영되었다.